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그냥 선거개혁,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가장 핵심은 수개표하는 겁니다. 전산장비 쓰지 않고 그리고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청원이 또 진행이 되는데 번번이 만 명이 부족하고 5천 명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고비를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5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수천만 명 가운데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전투표 폐지 국회 청원에 5만 명을 넘지 못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앞으로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고생을 해도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몇 분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자유대한호국당의 오상종 그런 단장하고 유권자 혁명의 손상대 박주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그리고 투표제 QR코드 사용을 검지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 안 하려면 전자투표기를 쓰면 안 되고 투표제 QR코드 쓰면 안 되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개표 하면 됩니다. 그럼 돈도 많이 안 됩니다. 수개표 여러분들 혹시 자원봉사 모집하게 되면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할 겁니다. 비대한 여러분들이 2,600명, 800명 그렇게 큰 선거관리비원의 이런 상설 조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탁드린 것은 조금 한 5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국회 동의 국민 동의 청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지금 진행 중입니다. 5월 23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6월 22일까지 13,761명인데 이게 이제 29%니까 5만 명이 넘어야 그다음에 이것이 입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목은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선거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힘을 더해 주셔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이 마무리가 되면 나라 지키는데 내가 이런 것 정도 힘이 안 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대한호국당의 오상종 단장하고 몇 분이 뜻을 모아가 다시 도전하는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국회 입법 동의 청원에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그걸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시면 또 게시판 공병호tv의 게시판에 가면 링크가 바로 있으니까 링크를 누르게 되면 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아마 동의진행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5만 명 매우기가 5만 명의 여러분 의인을 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